전남도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. 뿌리산업은 주조와 용접, 열처리 등 6종류에서 정밀 가공과 센서 등 14종으로 확대되며 전남도는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, 특허 획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전남도는 또 2차 전지와 우주발사체, 항공 등의 산업과 관련된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과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.